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훌취기 명포인트인 대탄방파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날씨가 구름이 낀 날씨로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숨어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숨어 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, 한방태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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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방태기. 돌렸어. 어, 들어갈래. 들어간다. 들어간다. 자, 사이즈 좋았다. 똥똥하네. 살 잘네, 이놈. 이쁩니다. 도대체.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했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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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? 어 오케이 와아 이거 말이죠 누구 망테기에요? 어느 망테기 좀 넣어 안 망테기 막 치러 넣은 거에요 야 이제ные 원정불 goal 원정불 gewoon 차에 있는 desapare 문경쓰 원정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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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성불 원정 principle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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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타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잘 잡으시네. 오늘은 대체로 다 크다 그죠? 응 크네. 다 크네요. 어 크다. 어 이건 60나겠다. 완전히 가 너야. 아 9단 말입니다. 60 되었다. 정확하게 60이네. 잠깐만. 어 60이네. 60. 하망태기. crossing다. 네 괜찮아. 여기다 해. 여기다 해가지고. 여기다. 여기다 보니. 여기다 보니. 여기다 보니. 여기다 보니. 아이고 여기다 보니. 여기다 보니. 아 으 뭐 좀 아시다 뭐 사람하고 나오는 겁니다 우만 찍기 두부 막